왜 또 갑자기 소리를 해주시나요? 갑자기 또 이렇게! 아 그러면 어떻게 무대를 좀 비워드릴까요? 모셔도 될까요? 네! 어떤 노래 하시겠어요? 단발머리 할랍니다. 단발머리! 네! 마이크 보겠습니다! 마이크! 자 멀리 전라도 진도에서 오신 정봉수씨의 무대입니다. 율동! 그 엉덩이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수소녀가 보고 싶을까 피에 젖은 풀립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던 눈망울이 내 마음의 대사람 안에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온 모일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어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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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예! 한 번 더 오! 예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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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범 선생님이 좀 긴장하셨던 모양이에요. 아니, 이 방송 전에 리허설할 때는 그렇게 잘하시더니. 아니, 그래도 끝나는 건 딱 맞췄어요. 중간에 밥 사는 조금 어긋났지만. 모르겠어요. 괜찮으시죠? 갑자기 표정이 굳으셔서. 네, 괜찮아요. 네, 남상일 씨. 제가 음악 전문가로서 평가를 해보자면요. 노래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? 반주가 잘못됐어요. 반주가 지금 잠에서 덜 깨서. 선생님을 딱딱 맞았는데. 반주가 지금 자고 있네. 반주 사시네요. 어쨌든 저희가 전부 다 죄송합니다.